음악 하나님의 말씀 우리 10편 150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매번 예배 시간에 설교의 자리로 올라가실 때 특별히 서빙고 성전에서 계단이 한 10개가 있어요 이쪽에서 10개의 계단을 올라오셔서 그리고 한참 걸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본당이 무대가 넓고 크기 때문에 한참 걸어오세요 걸어오셔서 하 목사님의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올라가므로 그 동시에 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한 문장이 선포됩니다 매번 하 목사님 올라가실 때 뭐죠? 할렐루야죠 제가 하 목사님 소천하신 후에 제가 그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하지 않았어요 하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저도 설교나 어떤 집회에 가도 늘 올라가서 저도 하 목사님 흉내를 낸다고 괜찮습니다 카피한다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여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Praise the Lord 오늘 10편 150편은 할라이라는 히브리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특별히 13번이라는 할라 찬양이라는 것을 10편 15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한 10편 150편을 통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편 150편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를 외칠 때 여러분 할렐루야는 그냥 뭐 아무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에 누가 할렐루야를 우리가 외친다 찬양하다가 가사가 할렐루야가 나왔을 때 할렐루야 안에 그 미닝이 뭡니까? 여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특별히 오늘 10편 150편을 통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10편 150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가는 곳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Praise them wherever you go 가는 곳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Praise God in His sanctuary Praise Him in His holy mighty heavens 여러분 10편 기자는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찬양의 장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분의 성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Praise God in His sanctuary 성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장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성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의 장소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성서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는 특별 되고 구별된 장소를 성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소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의 성서와 대비하는 하느님의 거처를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1절에 찬양의 장소는요 땅에서도 찬양해야 되고 하늘에서도 찬양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Praise Him everywhere! Praise Him wherever you go!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우리가 누워 있는 곳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가 멈춰 있는 곳마다 우리가 달려가는 곳마다 우리가 메나탄에 있든 뉴저지에 있든 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우버를 타든 그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971년에 아팔로 15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원을 모르실 거예요 그쵸?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경험했다 이 지구를 떠나서 달에 가니까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달에 다녀온 후에 많은 사람이 대단하라고 칭찬하는데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달을 걷는 것보다 예수께서 지구를 걸으신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달에 갔다 와서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71년도입니다 48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는 사람이 내가 달을 걷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지구를 걸으신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미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고든 맥다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맨하탄과 퀸즈 사이에 루즈벨 아일랜드가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넘어가는 맨하탄 이스트 사이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루즈벨 아일랜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되게 꼭 누저지 같은데 거리는 맨하탄이랑 너무나 가까워요 트래픽이 없죠 왜? 케이블카만 타면 되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목회하실 때 항상 집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케이블카를 건너서 맨하탄의 교회를 출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셔틀버스를 타세요 이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셔서 셔틀버스 운전수랑 친해지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까냐면 목사님이 직접 자기 집으로 이 셔틀버스 운전사를 초대한 거야 밥 한 끼 먹자고 밥을 먹으면서 버스 운전사 이름이 찰리예요 찰리 찰리인데 찰리가 밥을 먹어나서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을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막 쏟아붓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I'm just a bus driver 나의 인생은 꽝이라는 거야 나는 그냥 평범한 버스 운전수야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리고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이 삶에 그냥 버스만 운전하니까 삶에 에너지가 없는 거야 우울증에 빠질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찰리 월요일날 출근해서 하나만 해보자 버스에 들어가서 엔진을 켜기 전에 버스를 거울로 백미러로 보라는 거야 버스를 딱 보고 아무도 없을 때 하라는 거야 사람이 있으다면 큰일 나니까 사람이 있으다면 너는 미친놈이 되니까 사람이 없을 때 엔진을 켜놓고 백미러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야 I'm not driving a bus today 나는 버스 운전수가 아니다 I'm driving God's sanctuary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성소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외치라는 거야 그걸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외치기 시작했는데 계속 I'm not a bus driver I'm driving God's sanctuary 나는 그냥 평범한 버스 운전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소를 운전하는 운전수라고 선포한 거야 근데요 그 고백이 기적을 갖고 운전 태도가 바뀌어져요 왜? 하나님의 성소를 운전하는데 막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거고요 스탑사인 잘 지키고 행단보도에서 사람들 먼저 지나가게 하고 손님들 중에도요 좀 안 좋은 손님들 많잖아 근데 화도 안 내는 거야 근데 그 변화를 본 한 명이 찰리한테 찾아왔어요 찰리, what happened to you? You used to get mad all the time 당신은 항상 화가 나든지 그냥 삐쳐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 You never enjoyed your job, but I noticed 근데 한 달 전부터 너 이상해졌어 너 웃기 시작했어 너가 너무 행복해 보여 알고 싶어, 알려줘 그랬더니 찰리가 I'll tell you why Because I'm not driving a bus today This is not a bus This is God's sanctuary 이건 하나님의 성소고 이 버스에 타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화를 낼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달에서도, 버스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욕 인투를 개척한 이유도요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이유도요 캠퍼스, 커뮤니티 캠퍼스를 개척한 이유가 뭡니까? 찬양을 잃어버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와 선교회 비전을 통해 이 새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 안 하시는 분은요 제가 약속하지만 집에서도 찬양 못합니다 아닌가요? 교회에서만 찬양 교회에서도 찬양을 못하면요 어디가서도 할 수 없는 거야 다시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도시 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을 회복시키십시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시편 113편 3절 햇뜨는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뭐 하러 했어요? 돈 벌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햇뜨는데부터 할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출근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찬양하라는 겁니다 출근했는데 오늘 내일 아침에 9시에 출근했는데 9시 딱 되면 햇뜨는데부터 이러면 안 되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마그렛 미첼이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자원의 법칙을 표현하는 모든 공식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내가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뭔가 성공했을 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찬양은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가는 곳마다 그러나 날마다 Praise Him everyday Praise Him day by day everyday 10편 15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2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어떤 점을 찬양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Praise Him for His acts of power 이때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지창조 출애국 사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들 놀라운 일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8시 36분밖에 안 됐는데 오늘 벌써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 힘으로 걸어서 화장실 갔어요 내 힘으로 옷 입었어요 생각이 나요 교회 갈 수 있는 운전 때 잡았어요 사고도 안 났어 제가 항상 스타벅스 가면 메뉴이 헷갈려요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스타벅스 하는데 스타벅스 드라이브 트루에 가면 항상 메뉴이 헷갈려요 특별히 스타벅스는 너무 복잡해 그냥 스몰, 미디엄, 라지 오늘 제가 시켰어요 약간 달달한 거 많이 당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약간 카라멜 많이 들어있고 약간 크런치가 들어있고 약간 프라푸치노 같은 거 But no whip cream 근데 돈을 내러 가는데 마지막으로 자매가 What size? 그러는 거야 아, 이거 큰다 미디엄인데 스타벅스 와서 미디엄이라고 하면 그건 스타벅스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미디엄이 뭐예요? 그란데, 몰라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제가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톨이에요 왜 작은 사이즈가 톨이고 미디엄이 그란데고 라지가 뭡니까? 텐티예요 이걸 이게 근데 오늘 제가 그란데 얘기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 내가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신 거야 아닌가요? 내가 말하고 오늘 설교에 내가 준비한 이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성령이 주세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찬양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는 날마다 새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놀랐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매일 날마다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닙니다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그랬고요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praising for his surpassing greatness 그분의 한없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능력은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해릴 수 없는 만큼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찬양이 자동으로 나와요 왜 찬양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놀라운 일도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면 찬양이 저절로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찬양은 매일,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반다의 자매의 책, 놀라우신 하나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God is magic!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그가 케냐에서 500일 동안 선교하면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God is magic!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반다의 자매가 하나님을 전에도 알았어요 인추에서 학생 시절부터 알았어요 반태호 목사님의 딸로 저도 알았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적용합니다 식상한 마음에 습관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놀라운 찬양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저 좋은 분, 대단한 분 정도로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없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날마다 생각나는 두 찬양이 있어요 힐송에서 나왔던 everyday everyday, everyday, everyday it's you, I live for everyday, I follow after you ever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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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day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day by day 같이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런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광한 시간 이 찬양의 첫 가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이러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가는 것마다 날마다 결론은 뭐야 찬양만 하는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 날마다 가는 것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찬양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동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찬양하라는 거야 오늘 말씀의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세요 3절부터 따라오세요 여러 가지 악기를 이야기하는데 나팔 짐승의 뿔로 만든 악기입니다 소리가 가장 커서 전쟁 때 사람을 모일 때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사용합니다 나팔 두 번째 하프 수금 같이 세 번 수금이죠 손가락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입니다 주로 레위인들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탬버린 작은 북이에요 소고라고 할 수도 있고 여성들이 춤을 추면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현악기 미님이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여러 종류의 현악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르간 보통 통소를 찬양할 때 세속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여 오르간도 일곱 번째 큰 소리 5절에 가서 큰 소리로 여덟 번째 높은 소리 나는 심벌즈 우리 전통 악기로 치면 재금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개의 금소판을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어디 갔죠? 4절에 또 있어요 뭡니까? 4절로 돌아가 보세요 4절로 돌아가면 춤! 춤도 악기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춤추는 것도 악기예요 그 다음에 5절로 돌아가면 소리 소리 목소리 사람은 춤과 목소리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찬양의 도구이다 악기가 없으면요 춤 못 치면 목소리는 있어요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열 개 중에 열 개는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열 개 중에 하나 목소리 열 개가 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나팔을 불든 하프를 불든 수금을 템버린 현악기 오르간 슴벌즈 맞아 춤 목소리 이 다 동원해서 한마디로 10편 기자는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KPM 교회에서 스페인에서 중동에서 선교사님들 사모님들만 초대해 갖고 3박 4일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죠 한 50명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만 모여서 스페인에서 저희가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섬기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뉴저지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이 한 분은요 3박 4일 동안 본인 방에서 안 나오셨어요 이분은 3박 4일 동안 여기 오신 선교사님 사모님들의 몸을 한 시간씩 마사지를 해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도착할 때부터 떠날 때까지 선교사님을 한 분 한 분을 마사지 하나님 해주신 그 놀라운 손 그 손으로 선교사님 사모님들을 방에서 안 나왔어요 식사시간만 뵀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적용할까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목소리 악기 춤 봉사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섬기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건 아웃이네요? 아니에요 내가 섬김을 해도 잘 못하는데 아웃이네요? 아웃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또 나는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여우와 어린 양과 찬성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칼 구스타프 융이란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창조했을 때 모든 귀는 즐거워 그 소리를 찾아 헤맸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했을 때 모든 눈은 그 빛을 향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모든 마음이 그리로 모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6절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6절이 10편 150편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편이 몇 편이죠? 10편 150편의 마지막이에요 10편 10편의 마지막 한 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여우와를 찬양하라 여우와를 찬양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여우와를 찬양하라 여우와를 찬양하라 Let everything that hath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찬양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찬양이에요 10편 150편의 결론도 찬양이고 10편 1편부터 150편의 결론도 찬양입니다 누가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툭 쳐보세요 툭 쳐보세요 움직이죠 반응하죠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인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결론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선수 만든 사람들이다 The people I form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찬양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줄거리에 중이고 완성되는 그 찬양 마튼 루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구원 받는다고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불렀던 첫 찬양입니다 영어 가사가 제가 86년도 여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불렀던 첫 찬양이죠 아직도 기타로 치라면 칠 수 있는 코드죠 C로도 칠 수도 있고 D로도 칠 수 있는데 C로 치면 F가 힘들어서 D로 많이 쳤습니다 D하고 G가 쉬워요 근데 F나 B마이너 가면 이게 손가락이 많이 가서 힘들었어요 D로 많이 쳤어요 근데 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When I look into your holiness When I gaze into your loveliness When all things that surround me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When I found the joy of reaching your heart When my will becomes enthroned in your love When all things that surround me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Light of you 영어도 안 돼 이제 I worship you 그땐 됐어요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The reason that I live is to worship you 내가 이 삶을 사는 이유가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해서 의사한테 다음에 갔을 때 건강해지셨습니다 그 말 듣는 것보다 그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갖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나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할렐루야가 끝이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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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